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보자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에 도전하는 실제로 도전하는 한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가능한 그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.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절대 조건 속에 미래를 바꾸는 그 도전하게 하옵소서. 영적으로 준비하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.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